모기가 매미 소리내면서 귀네 이제 깜짝 놀란다 이거 슈퍼스트리트 탈퍼리 탈모 맞죠? 내 말 맞죠? 유리는 페어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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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은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화를 안 낼 자신이 없어요 근데 노력은 할 겁니다 노력은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 혼내주세요 그때 되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백날 저렇게 선서하고 말하고 안 하겠다 하겠다 소용이 없는 거지 그냥 행동으로 앞으로 앞으로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격파한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저거 안 부서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저거 유리가 아니라 저거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말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잘할게요 김도님 이제 시원하게 상욕 한번 해주세요 잘못하지 말고 잘할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할게요 3년 됐는데 앞으로도 사랑하지 말라고 실수 안 하고 앞으로도가 아니지 앞으로는 얼마 전에 실수했는데 입이 아니라 몸으로 처리하겠다 이게 그래요 결국 죄 지으면 다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사필 규정이라 그러지 언제 지은 죄든 어떻게 죄를 지었든 죄를 받게 되더라고요 잘못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아무튼 뭐 3년 동안 봐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분의 말씀 같은 것들 이제 이메일이나 여러분이 해주신 말씀들은 제가 잘 새겨듣고 들었어요 이제 그리고 반성웅도 했고요 좀 어른스럽게 이제는 언제까지나고 혼내면 졸업이다 다들 기억하라고 싱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또 이게 가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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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낭 제가 참 뭐랄까 제 생각이나 이런 거 표현하는 게 되게 서투러요 이렇게 된 이상 스트레스고 불경 워로탱을 시작합시다 지금 여기 남아있는 시청자들은 약간 그런 존재들이야 그 데스노트에 나오는 류크 있잖아 너의 죽음을 지켜봐주지 역시 인간은 재밌어 이제 이러면서 넌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마 너의 끝은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아 농담이야 그냥 좀 분위기 그래서 농담 한번 해봤어요 잘할게요 잘하겠습니다 아까 그 이 시국에 죄송한데 데스노트 보면 류크가 되게 막 나의 주인공 편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잖아 응? 그냥 관전할 뿐이잖아 그냥 이놈이 막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응 그렇군 역시 인간은 재밌어 뭐 마실 거 없나 목이 좀 타네 선서요? 선서는 제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 그니까 내가 화 안 낼 자신이 없다는 게 화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응? 이런 말보다는 이제 행동이라는 얘기야 아까 얘기했잖아 마법의 대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외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왠지 그냥 뭐 완전 안 한다 약속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뭐 사람인데 화낼 수도 있죠 솔직히 근데 이제 뭐랄까 선서는 죽었어 더이상 없어 하지만 내 가슴속에 살아가 아무튼 뭐 어 그래요 결론은 그겁니다 저만 잘하면 돼 갑자기 얼마 전에 그린 만화가 생각난다 얼마 전에 그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했어요 이거 언제 그렸지? 내가 기억이 안 나 이거 언제 그른지 괜찮아 난 인터넷 방송쟁이한테 도덕적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거 내가 언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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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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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드러나갈게 오늘 뭐... 할 말은 다 말했어요 그냥 나도 만질거야 그냥 하핰... motivations 하핰... 하핰...